안녕하세요. 유튜브 중기업스쿨의 이삼아입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 중기업을 하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15년 동안 부동산 중기업을 시작한 후로 큰 변화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기업을 인터넷으로 하게 된 거였어요. 부동산들은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고 꾸준히 블로그를 해서 계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블로그를 하는 부동산, 안하는 부동산으로 나눠지고 계약건수가 점점 차이가 나게 됐죠. 시간이 지나서 블로그를 안하는 부동산들은 블로그를 하는 부동산들이 계약을 더 많이 하는 걸 보고는 뒤늦게 블로그를 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블로그를 먼저 시작한 부동산을 따라잡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부동산 중기업에 새로운 변화가 또 오게 됩니다. 글과 이미지로 매물 정보를 올렸던 블로그에서 영상으로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브로 넘어가게 되죠. 부동산들이 블로그를 시작할 때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유튜브를 시작한 부동산과 시작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나눠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유튜브를 하지 않는 부동산들은 늦었다고 느끼고 이제라도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도 블로그와 마찬가지겠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먼저 시작한 사람을 따라잡기 힘들 겁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부동산 중기업, 새로운 기회가 지금 나에게 왔습니다. 블로그 때는 모르고 지나쳤지만 지금 만난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처음에 실력이 조금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매물이 좋고 신뢰만 있다면 조회수가 적어도 계약은 이루어지거든요. 부동산 중기업을 하면서 하루에 100명의 고객에게 매물을 소개한 적이 있나요? 일주일 만에 1,000명에게 매물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매물을 많이 보여줘야 계약 확률도 높은 건 당연하겠죠. 유튜브 중기업을 하면서 많은 시도와 경험을 했습니다. 운이 좋아서인지 첫 계약도 빠르게 나왔고 그 뒤로도 주변 부동산의 요청으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다 보니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기 시작한 강의지만 고마워하는 수강생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멀리서 강의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배우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힘들다는 분이 온라인으로 노하우를 전해드리기로 맘을 먹게 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와 더불어 거리가 멀어서 강의에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유튜브 중기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오프라인 강의에서 끄집어 모아서 온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꼭 필요한 영상 촬영 장비 매물 현황표 만드는 것부터 화면 낙서 화면 녹화 프로그램 무료 폰트를 추가하고 무료로 배경음악을 다운받는 방법 편집 시간을 줄여주는 영상 촬영 노하우 영상 편집 실습부터 썸네일 제작과 영상 제목 정하는 방법 구독하기 버튼 최종화면 유튜브 스튜디오의 영상 관리와 분석까지 따라 하시기만 하면 유튜브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기업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구성했어요. 처음에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남들보다 열정이 있고 경쟁력을 갖추실 분일 겁니다. 부동산 중기업에 맞춘 유튜브 강의 유튜브 중기업 스쿨과 함께 부동산 중기업하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마였습니다.